자 1번 내수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아 그럼 얘는 얘와 얘 등비중앙 얘는 얘와 얘 등비중앙 그럼 얘부터 구할 수가 있네요 이거 두개 곱하면 뭐야 얘 제곱이랑 똑같은건데 이거 두개 곱하면 4분의 1이지 아 그러면은 이거 두개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맞아요 맞지 2 곱하기 8분의 1은 뭐랑 같지 y 제곱이랑 같애 y가 등비중앙이니까 그럼 얘가 뭐야 얘는 4분의 1인데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양수 xy이네요 그럼 그냥 얘는 플러스죠 플러스 맞죠 이건 아니고 플러스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 두개 곱한거 아 2분의 1 곱하기 x는 2의 제곱이구나 x는 8이구나 맞죠 그러면 뭡니까 8 더하기 2분의 1은 8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7 1번 자 2번 등차수열이에요 수열이 그 다음에 첫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 연속하는 세 항의 합이네요 등차수열 그럼 얘는 등차중앙인데 얘와 얘 두개 더한게 바로 얘 두배지 아 뭐라구요 이거 두개 더한게 어 2 a 여섯번째 항 그러면 이거 전체는 뭐야 전체 전체 얘까지 이제 더해줘야 되니까 아 3 a 여섯번째 항을 두번 더한거는 마이너스 24 라고 이렇게 놓고 그냥 할게요 그냥 뭐 a 더하기 4d a 더하기 5d a 더하기 7d 아 6d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 한번 살짝 변화시켜 놓고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얘는 첫번째 항 더하기 5d 이렇게 쓸 수가 있구요 얘가 마이너스 24래요 근데 첫번째 항이 주어졌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 그러면 땅땅이 아픈데서 마이너스 8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5d는 마이너스 8 음 너 이렇게 넘어갈래? 넘어가면은 뭡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인가봐요 d는 뭐죠? 마이너스 2분의 3인가봐 맞죠? 그때 a6의 값을 구하대요 에? 뭐야? 이건 첫번째 항 알 필요도 없네요? 아 내가 그냥 문제를 끝까지 읽을걸요? 첫번째 항 이런거 다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도 없이 얘는 그냥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네요 어? 만약에 뭐 이게 뭐 여덟번째 항 뭐 구해라 하면은 첫번째 항과 d를 다 구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얘를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얘를 구하라니까 그냥 끝나죠 이거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뭐 이제 뭐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거지 얘는 a 더하기 마이너스 아 5d니까 5d를 이렇게 구해서 뭐 구해도 되는건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이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자 3번 어 n항까지 합을 이렇게 놔뒀어요 7번째 항을 구하래 그러면은 뭐 이걸 이용해서 a n을 구해도 되지만 그냥 어떤 하나의 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a7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잖아 a7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지? s7 빼기 s u 이렇게 여섯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죠 얘가 나오니까 그냥 얘를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해요? 2 곱하기 49 7 7의 49니까 더하기 7 빼기 2 곱하기 36 빼기 u 이렇게 구하면 되네요 맞죠? 땅 땅 약분이 되고 아니 약분이 아니라 이게 1이 되고요 1 남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로 묶으면 어떻게 되네 2로 묶고 여기서 얘를 빼면은 13인가요? 13 그러면은 26 27 답은 5번 자 4번 음 얘는 요게 다르네 요게 다르네 아 그래서 이걸 좀 맞춰줍시다 자 잘 봐요 얘는 세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잘 봐 첫번째 항까지 합으로 우리가 바꿔주려면요 첫번째 항부터 이건데 이렇게 써놓고 첫번째 항 두번째 항을 빼주면 되지 여기다가 첫번째 항 넣으면 뭐예요? 첫번째 항 넣으면은 1을 넣으면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1 1을 빼주고 두번째 항은 뭐예요? 4 3 3 9니까 9를 빼주면 첫번째 항이 1이고 두번째 항이 9야 그래서 얘네들 각각 빼주면은 얘랑 같이 얘는 세번째 항부터 더한거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건데 자 여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치우고 이렇게 하면 이 시그마 1부터 10까지 자 잘 보세요 얘가 같기 때문에 얘를 묶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주나 자 다시 한번 가면 얘랑 얘 이거 빼봅시다 빼면 뭐가 되죠? k는 1부터 10인데 빼면은 아 4k가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k인데 빼기니까 여기가 8k가 되는구나 나머지는 다 빼서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는 빼기 10인데 빼기가 있으니까 더하기 10으로 나오는구나 이제 얘를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은 8 곱하기 2 10 11 땅땅 4 그렇지? 그건 뭐야? 440인가요? 440 더하기 10이니까 450 2번 여기까지 자 5번 아 얘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a 대 b 대 c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얘는 2r 분의 a 2r 분의 b 2r 분의 c니까 a 대 b 대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식을 통해서 이식을 통해서 자 a는 2k b는 루트 3k c는 2루트 3k 이렇게 써 놓고 2k가 뭔지 모르지만은 뭐가 됐든 지금 상관이 없죠 어찌됐건 지금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코사인 a 공식에다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다가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2k를 다 없애줄 거예요 원래는 지금 그냥 요 숫자만 써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 k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어차피 약분해서 없애줄 거야 그냥 뭐가 됐든 답은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닮음 뭐 이 b를 가진 어떤 삼각형인데 이게 뭐 달라져봤자 어차피 각도는 똑같거든 그래서 코사인 값이 하나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얘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하나 b제곱 3k제곱 써야 되지만 일단 써줄까 그 다음 4, 3, 12 12k제곱 써줘야 되지만 나중에 다 약분해서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얘네 없이 숫자만 쓰고 싶어 한번 써볼게요 일단 빼기 4 k제곱 2 루트 3 2루트 3 맞나요? 2루트 3 a 어 맞죠? b, c 루트 3 그 다음에 또 2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k k라서 여기서 또 결국에 k제곱 맞죠? 원래 k, k 이렇게 있어야 돼 약분은 돼서 얘는 다 없어져 그래서 얘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5, 11 4, 3,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빨리 하려면 그냥 얘네만 데리고 가가지고 계산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6번 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어? 그럼 얘는 외접원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뭐 e, b, c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변의 길이를 보통 어떻게 놓죠? 변의 길이를 여기 소문자 c 소문자 b, 소문자 a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a, b가 나타내는 게 c에요 c 어? 얘는 c야 c a, c가 나타내는 게 우리가 b에요 b 맞죠? 음? 자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익숙한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1을 구하기 위해서 7r을 구할 거야 아 어떡하지? 지금 어... c가 6이고 잘가요 c가 6이야 그 다음에 b가 4래 b가 4래 그림 모양은 좀 다르지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a가 4분의 3이야 그러면 봐봐 4분의 3은 어떻게 쓸 수 있지? 코사인 a는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 a는 06에 36 더하기 16 우리는 이걸 소문자 a라고 놨으니까 a제곱 쓰시고 2, 6, 4 2, 6, 4 어?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a를 그 다음에 어? 우리는 코사인 a 값과 이걸 알잖아 한 쌍을 알면은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맞죠?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둘 다 써야 되는 문제네요 맞죠? 그러면 약분하시고 음 그 다음에 쭉 곱해주면은 여기 12 36 아 36은 36 더하기 16 빼기 a제곱이라 땅땅 없어지고 아 a는 4구나 야 너는 4구나 너는 4구나 그러면 사인 a분의 사인 a분의 4 는 이 어리잖아 땅땅 약분하시고 얘를 구하셔서 r을 구합시다 r 사인 a 뭐예요? 사인 a 사인 a는 코사인 a로부터 넣을 수가 있죠 사인 a는 4분의 두 개 더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쟤는 9가 되니까 여기서 루트 7이 나와줘야 되네 맞죠?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좋습니다 얘 계산하면 돼 그러면 얘가 좀 올라가면 8분의 8 나누기 루트 7 아 그러면 7분의 8 루트 7 이렇게 나오나요? 이게 r이요 r 근데 우리는 뭐고 아래? 7월고 아래 7월 7월이면 얘가 없어지고 8 3번 8 루트 7이네요 코사인 범죄가 사인 범죄 둘 다 이용해야 돼 여기까지 7번 어 ab 여기가 8이래요 맞죠? 음 지름으로 하는 거고 bc가 루트 15래요 여기가 루트 15 자 여기가 8이니까 금이 얘죠 7 곱하기 5분의 2 얘는 7 곱하기 5분의 이거 두 개 넣은 거 5분의 3 자 이 각각의 길이를 완벽하게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7 8분의 7인가 맞죠? 8분의 7인 것 같아 괜찮습니까? 8분의 7 음 좋아요 그렇죠 8분의 7 이거 전체 길이가 7 그래서 우리는 어 뭐야 이 길이 알고 코사인 값 알고 이 길이 알아라? 그러면 얘도 알 수 있죠 계산할게요 얘는 잘 봐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 우리가 찾아볼 거야 어? 이거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음 7 이거 제곱해야 되니까 7 14 14의 제곱 아 25분의 어 14 14의 제곱 자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더하기 16 빼기 x 제곱 나누기 이 코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예요 2분의 5 14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죠? 음 좋습니다 그러면 음 일단은 약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8 5분의 14를 곱해봅시다 5분의 7 곱하기 14 는 25분의 25분의 14의 제곱 더하기 16 빼기 x의 제곱이야 그럼 x 제곱으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x 제곱은 어? 25분의 25분의 그냥 14의 제곱 더하기 16 빼기 5분의 7 곱하기 14 이거네 근데 우리는 여기서 25 x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앞에다가 25를 곱해주면 참 좋겠어요 25 그래서 그냥 데리고 다닌 거예요 계산하면은 어 1 9 6 더하기 25와 14 곱하면 뭐죠? 5 4 20 400인가 봐요 맞죠? 400 그 다음에 얘는 5 5가 있잖아 5 5 100 그러면은 5 뭡니까? 5 4 20 70 7 7 490 490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아하 마이너스 90 106이 나오는구나 답은 2번이구나 됐죠? 자 8번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래 자 두 번째 항부터 어? 자 이걸 좀 알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이런 거리래 아 등차수열인가 봐 그 다음에 얘는 sn이 주어진 게 아니고 ae-1이야 아 그럼 나는 어 이런 걸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지? 자 an을 찾아내고 싶은데 어? 하 여기다가 n 더하기를 싹 넣어보자 그럼 2n 더하기를 나오거든요 n 자리에다가 n 더하기를 싹 넣으면 맞죠? 여기다 끼워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뺐어 뺐더니 뭐가 나와? 2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2n 마이너스 1번째 항을 빼니까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 a 2n 더하기 1번째 항이랑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2n번째 항도 나와 왜냐면 2n 마이너스 1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땅땅 없어지고 땅땅 없어져서 결국에 8n 더하기 4라는 식이 나옵니다 맞죠? 어? 자 맞죠? 근데 이거는 지금 n이 이 식은 n이 1 이상일 때부터 통할 것 같죠? 왜냐면 어차피 n이 1일 때 얘가 두 번째거든? 두 번째 세 번째야 첫 번째는 나오지도 않아요 첫 번째 항부터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n이 2 이상일 때 얘랑 같잖아 어? 그럼 n이 2 이상일 때라서 여기 있는 수가 2 이상일 때라서 어? 이 식이 언제든 지금 성립한단 말이에요 이건 n이 1 이상이어도 왜냐면 이 식 자체에서는 얘가 2 이상 여기 2 이상이식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음? 자 얘를 표현할게요 자 d 2n 더하기 1 더하기 1 지금 요거 썼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d 2n 더하기 1 썼어 얘가 뭐라고? 8n 더하기 4래요 음? d가 뭘까요? d가 d가 뭡니까? 이 식에서 보면은 d가 음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2n 2dn 더하기 2dn 더하기 d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서 자 뭐죠? 4d 4dn 나오지? 아 d는 2면은 좋겠구나 맞죠? d가 2구나 d가 2면 얘도 8n 나오고 얘도 4가 나오네 아 d는 2야 d2 또 2였구나 음 괜찮아? 그래서 이때 넣으면 됩니다 자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1을 넣어갖고 여기다 3이라고 하면 안 돼 왜?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s1은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면요 아 미안합니다 a1은 음? s1로 찾아내야 돼 맞지? 왜?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s1은 뭐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이건 모든 자연사인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뭐요? s1은 8이네 아 얘는 8이고요 얘는 3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6, 7 얘는 7이고요 5 집어넣을까? 얘는 11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15, 26 답은 5번이에요 자 첫 번째 항 분리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아 이거는 모든 자연사인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데 어차피 모든 자연사인에 이어봤자 여기는 2 이상일 때 인식만 오니까 요식을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D를 찾아낸다 여기까지 자 9번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2년간 적립하여 2년째 말에 36, 7, 2만 원을 마련하려고 한대요 월요일 2% 복리 매달 초에 적립할 금액 매달 초에 일정한 금액 자 얘가 바로 이게 X구나 X를 구합시다 자 처음에 처음에 적립을 했어요 얘가 2년 후에 얼마가 되나요? 2년 후에 아 24개월이 지나죠? 어? 24개월이 지나죠? 우리는 지금 복립법으로 이제 지금 계산을 할 거니까 여기다가 1 더하기 0.0 이율 2%니까 이거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잘 봐 이 돈은 이자가 어떻게 되냐면 통장에 넣었어 24개월 후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24 이거야 됩니다 자 한 달 지났을 때 얼마가 돼? 이거가 원금 얘가 이자 그럼 없을 때죠? 두 달이 지났을 때는 전체에다가 또 얘를 1 더하기 1.01 0일을 곱해야 되니까 24개월이 지나면 24 이렇게 얘를 24번 곱하면 됩니다 얘가 원금의 의미 어? 얘가 이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럼 한 달 후에도 또 집어넣을 거잖아요? 한 달 후에 또 집어넣으면 한 달 이미 지나서 집어넣었으니까 한 달 못 채워 그럼 23개월이 지나죠? 그럼 23번 어? 이렇게 이자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됐고 마지막 번째 넣은 거 24번째 넣은 거는 어? 어떻게 돼? X 1 더하기 0.02 한 개월만 지났단 말이야 이게 원금의 의미 이자의 의미예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게 새로운 두 번째 또 한 달이 지나면 또 한 달이 지나면 어? 그 원래 있던 돈에다가 이자 붙은 돈이 있죠 얘를 계속 곱해주면 돼 원금의 의미 이자의 의미 근데 얘가 이 원금이 요거라고 했으면 그냥 얘만 계속해서 곱해주면 거잖아? 됐어?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얘를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다 합한 게 뭐라고? 다 합한 게 3, 6, 7, 2, 만원이에요 만원 이렇게 계산해봅시다 항이 24개예요 첫 번째 항을 요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항 등비수의 합공식 첫 번째 항 1.02 곱하기 R은 1.02에 20 항이 24개죠 R은 1.0이고 빼기 1 그 다음에 1.02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6으로 계산하래 그럼 얘는 뭡니까? 0.6이 되고요 어? 얘는 0.0이네 그럼 얘랑 이렇게 딱 약분을 해주면 뭐죠? 51이 되고요 그럼 얘네 두 개 이렇게 세 개 곱한 게 뭐라고? 3, 6, 7, 2가 돼야 돼 그러면 X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6, 7, 2 곱하기 0.6 나누기 0.6이 아니죠? 나누기 0.6이죠? 51도 나누고 이게 아니라 이게 밑에 있어야 돼 0.6 이렇게 돼야 되지 좋아요 그러면 얘는 10분의 6이니까 어? 6이고 여기가 10으로 이렇게 가자 그럼 이제 다 계산해봅시다 6으로 일단 약분을 할까요? 1 2 51 약분이 돼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렇게 나왔으니까 뭡니까? 51 1 51 100이니까 2 어? 12 자 12랑 얘를 곱했어 그럼 뭐야? 120이네 120 단원은 단위는 만원이니까 120만원이 이렇게 딱 나오네요 여기까지 기본 공식을 이용하는 것 같고 뭐 이거는 그냥 많은 교재에서 그냥 나온 문제죠? 여기까지 자 10번 아 이렇게 한 칸 차이가 나는데 부호가 바뀌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놈을 작은 놈에다가 넣고 큰 놈을 큰 놈에다 한 번씩만 집어넣습니다 어? 뭐 줄줄이 써갖고 뭐 없애줘도 되는데 나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게요 엿다 넣으면은 an 더하기 1 빼기 얘를 엿다 넣으면 a1 이거랑 같은 거야 계산해 보세요 어? 근데 이렇게 난 빠르게 이제 하는 걸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할게 자 이거에 대한 강의는 이제 찍어 놓을 테니까 모르면은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어 1이죠? 1 그러면 a 아 n 더하기 1은 2n 더하기 1 이런 식이 나왔구나 얘는 그걸 알려줬구나 그때 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를 알았어 그럼 얘도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응? 빨리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음 그냥 나는 이 식을 한 번 구할게요 이 식을 한 번 구할게 자 봅시다 a 3k-1은 여기 3k-1이 나오려면 n자리에다가 3k-2를 집어넣으면 되죠 이 식에다가 3k-2를 집어넣으면 돼요 어? 뭐라고? 어? 얘네다가 3k-2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 3k-2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3k 더하기 1을 할 건데 여기다 3k만 집어넣으면 되네 3k만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a 3k 더하기 1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2 하시고 3k 더하기 1 아 이거 더하면 되네 더한 게 얘네요 응? 그러면 6k니까 더하면 1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네요 조식은 그럼 얘를 시그마 앞에 취해주고 k는 1부터 10까지 얘를 구하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12 2 10 11 땅땅 6이야 660이죠 660에서 20을 빼는 거야 그러면은 뭐예요? 640 답은 2번 자 11번 n이 3 이상일 때만 모든 수에 대해서 예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하래 자 수학적 귀납법을 이미 좀 알고 봅시다 어?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자 우리가 금방 풀죠 자 이거 빨리 답만 한번 쭉쭉 골라내 볼게요 그냥 언제가 처음이야 n1이라고 쓰면 안 돼 n이 3 이상일 때니까 얘는 3이야 가는 3입니다 여기 가 뭐야 p 가에 알맞은 수 p가 3이구나 아 그럼 얘는 이제 3 이렇게 하나 써놓고 할게 그 다음에 n이 언제일 때 부등시 얘가 성립한다 언제가 뭐 3일 때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아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수학적 귀납법에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결국에 따라서 n이 k 더하기 1일 때도 부등시 얘가 성립한다 뭐라고? k 더하기 1일 때 아유 이건 그냥 공부한 사람은 그냥 빨리 어? 답 구하고 넘어가라고 그냥 주어진 문제예요 응? 자 그러면 어 이 나아가 들어올 말은요 결국에 k 더하기 1일 때 k 더하기 1일 때 k 더하기 1일 나왔죠 맞죠? 여기 k 더하기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 여기다가도 그냥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얘는 요식에다 k 더하기 1일 넣었을 때니까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 k 더하기 1 k 더하기 1 넣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그냥 됐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모르겠는데 그냥 요거는 뭐 그 밑에서부터 이제 마중 나간 거지 얘가 이렇게 쭉 오는데 얘가 결과에서 좀 야 야 좀 이쪽으로 와봐 하고 마중 나간 거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 딴 문제 푸는 데 시간 쓰라고 이 문제 그냥 빨리 구할 수 있게 해줬네요 그러면 어? 다 구했나? 나 나는 뭐야 나가 이건데 fk니까 여기다 9를 넣으래요 9 넣으면 9 9 넣으면 10 11 얘는요 11인가요? 11 그래서 약분이 이렇게 되고 아 13 빨리 구하라는 문제 여기까지 자 12번 아 xn이 x축과 만나고 얘랑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은 당연히 n, 0이겠죠 전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뭐 x가 n일 때 여기라고 한번 해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x축이 여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우리가 pn이고 얘가 pn 더하기 1이에요 아 qn이에요 qn qn pn입니다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pn 더하기 1 qn 더하기 1이겠네 맞죠? n 더하기 1 그럼 이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얘네들의 넓이를 봐 그래 그럼 이거는 지금 이거 뭐 밑변 높 윗변 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1이잖아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가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겠네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딱 해갖고 이걸 여기다 꽂아줘도 돼요 얘네들의 평균이지 이거 이거 그럼 빨리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 길이 뭐예요? 이 길이는 음 루트 어 n 더하기 3 더하기 2고요 이 길이는 뭐예요? 루트 n 더하기 4 더하기 2예요 근데 얘네들의 만약에 평균이 이게 sn이래 괜찮죠? 평균이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서 2를 뺐어? 여기서 2를 빼갖고 역수를 했어? 그럼 여기다가 2를 빼봅시다 양쪽에 2를 빼봅시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4로 올라가서 아 이게 이렇게 없어지네 맞죠?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얘를 또 역수를 취했어 얘도 역수를 취했어 이거 역수를 취했어? 그러면은 얘네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에 얘는 음? 시그마 써주시고 k는 1부터 n 씁니다 역수 취했으니까 2가 있고요 맞죠? 역수 취해줬으니까 2가 있나요? 어 2가 있고 음 그 다음에 루트 뭐 n 더하기 4 이거 좀 자료 바꿔서 해줄게 n 더하기 3 이렇게 있어 결국에 근데 얘는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 뭐야? 아 결국에 빨리 그냥 뭐 설명하려고 내가 또 썼는데 앞에 2 빼줍시다 그 다음에 얘는 루트 n 더하기 4 빼기 루트 n 더하기 3이구나 음 이거 알았어 근데 봐봐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하면 얘가 나오지 아 한 칸 차이 나는 어떤 어 수혈의 뭐 이웃하는 항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부호가 다르지 큰 거를 큰 쪽에다 집어넣고 작은 걸 작은 쪽에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거 k로 표현해야 되지 k 여기 k 여기 k로 표현되어야 돼 맞죠? k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sk죠 어 여기서는 n을 데리고 이제 다녔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는 좀 바꿔서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큰 거를 큰 거에다 집어넣으면 루트 n 더하기 4가 되고요 빼기 루트 4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작은 걸 작은 애들면 여기가 4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바로 얘예요 얘가 20보다 커야 돼? 20보다 크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약분해서 10이라고 하고요 어 너 일로 와 12가 2라고 할 수가 있네 아 제곱해 n 더하기 4 1 4 4 아 n은 1 4 6보다 커야 돼요 최소값은 1 4 6보다 커야 돼요 맞죠? 아 미안합니다 이게 1 4 6보다 답이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자 이거 빼줘야 되지 여기서 어 마지막 거래 또 틀릴 뻔했네 n이 1 4 0보다 커야 돼요 왜 1 4 6이라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어? 그러면 1 4 1 답은 1번 이거죠? 여기까지 음 자 13번 y는 n 이게 y는 n이 이렇게 있대 로그 3 로그 5 막 이렇게 있대요 x좌표 a n b n이래 근데 이게 n이 나오기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뭐 넣어야 되지? 이게 n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3의 n 제곱 얘는요 5의 n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n이 나와야 되니까 y값이 n이 나와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만족시키는 자연수 p p라는 놈은 그럼 어? 3n 승부터 5의 n 승까지 만족시키는 자연수니까 여기 해당하는 자연수니까 그거의 개수 개수를 cn이라고 했죠 이거의 개수는 자 1부터 여기까지 해서 1부터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걸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5n 빼기 3n 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와서 더하기 1이 돼서 5n 빼기 3n 자 더하기 1 이거 해줘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맞죠? 그 다음에 뭐 구하래? 아 여기다가 1부터 15까지 그럼 시그마 이용합시다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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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얘는 1부터 15 얘를 구하죠 뭐 이거 등비수열해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이거 등비수열 첫 번째 항 항 5에 15승 빼기 1 나누기 5 빼기 1 더하기 얘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겠네요 또 등비수열 첫 번째 항 3 3에 15 빼기 1 3 빼기 1 더하기 15 조심하세요 15 이렇게 잘 해줘야 되지 뭐 뭐 구하래요 얘가 4 4분의 음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네 4분의 5에 16승 16제곱 빼기 4분의 5 해야 되고요 맞죠? 4가 있는데 이게 다 3번에 못했고 얘는 빼기 2분의 3의 16제곱 2인데 더하기가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고 15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들부터 빨리 찾아낼까? 응? 어 5에 16 이런 건 아니고요 3에 16승이 되어야 되니까 너도 아니고요 그럼 마지막 상수항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구나 자 뭡니까 어? 4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 더하기 4 5 20 그러면 뭡니까? 맞나요? 어 이거 15구나 4 5 60이고 60이죠? 60 4 60 어 그러면 50 맞나요? 더하기가 됐고 더하기가 됐고 2분의 3 아 미안합니다 여기 2분의 3이죠? 여기 2분의 3 2분의 3 그러면은 4분의 얘가 아니라 6이야 그러면은 얘는 61이 되네 4분의 61 아 답은 4번 알겠지? 계산 잘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자 14번 수열 아 첫 번째 항은 1보다 커야 돼요 첫 번째 항은 1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항은 1이래 어 뭐 좀 작아졌네 두 번째 항이 1이 되니까 그럼 얘는 봐봐 음 뭔가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해줬어 어?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3으로 나눈 이때 목 목시대죠 이 참자가 걔네들 가지고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A13이 주어졌어 뭔가 이거를 이 식을 이용해서 뭔가 좀 낮춰볼게 어? 이 참자를 A13 A13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럼 얘는 이 식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얘는 A3 곱하기 뭐예요? 쟤는 A4인가요? 맞죠? 4, 3, 10이니까 빼기 1이야 어? 그런데 얘는 또 3보다 크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또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어? 그럼 얘도 또 바꿀 수가 있기는 해요 얘도 첫 번째 항으로 또 바꿀 수는 있기는 해요 자 첫 번째 항으로 얘도 바꿔볼까요? 뭐야? 첫 번째 항 또 바꿀 수가 없나? 또 바꿀 수가 없나? 3 1 넣어봤자 어차피 제가 나오는구나 어? 자 일단은 얘부터 바꿔볼게 얘 그러면은 얘 처음으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곱하기 뭐죠? 곱하기 A4는 뭐야? 또 3으로 나눴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또 이 식을 이용해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A3 곱하기 A1 이렇게 하면 되지? 빼기 1 빼기 1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러면 얘가 어? 뭐래? 24래? 아 23이래 23 이거 전체가 23이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두 문자에 대해서 주어졌으니까 첫 번째 항을 어떻게 바꿔줄까? 잘 봐 첫 번째 항 여기다가 1 넣어보자 A3은 A3 곱하기 A1 더하기 1이에요 맞죠? 이걸 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A3을 다 A1로 다 바꿔줄까요? A3? 왜냐면 A1에 대한 어떤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맞죠? 음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구해볼게요 음 A3 1 빼기 A1 는 1이고요 A3은 1 빼기 A1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 다 바꿀 수가 있네 그러면 1 1 빼기 A 그냥 A라고 쓸게 A 1 빼기 A 빼기 1 빼기 얘는 그러면 24 맞죠? 좀 복잡한 식이 나왔는데 음 그러면 얘는 봅시다 1 지금 밑에가 이렇게 지금 짜증나게 이렇게 있네요 지금 얘 계산하면 뭐야? 자 쓰자 1 빼기 A 분의 1 1 빼기 A 분의 A 빼기 1 더하기 A인가? 맞죠? 그러면 얘가 24 자 넘깁시다 이 식을 가지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 분모가 꼴보기 싫으니까 어? 1 빼기 A의 제곱 즉 A 빼기 1인데 A 빼기를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 A 빼기 1 24 A 빼기 1의 제곱 괜찮죠? 괜찮죠?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어... 나는 살짝 어... 그냥 바로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그냥 음? 이걸 전개해서 A 값을 한번 구해봐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A 빼기 1이 0보다 크다가 나와서 그냥 A 빼기 1을 이걸 가지고 한번 할 거야 어? 자 24 이거를 X라고 합시다 X 제곱 그럼 얘는 이 A 빼기 1 더하기 1이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이걸 X라고 놔두면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 그러면은 X 값을 구해봅시다 이 X는 A 빼기 1이에요 어떻게 구하면 되니? 6, 4 6, 4 1, 1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돼서 이 X라는 놈은요 마이너스 6 또는 4예요 근데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며 아 이 X는 4구나 근데 이 X를 A 빼기 1이라고 놔뒀지 얘가 4구나 아 A는 5구나 뭐 어? 어 미안합니다 어 완전히 이상하게 맘대로 해버렸네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상한 짓을 했죠 정신이 없네 자 이때 X는 어떻게 돼? GX는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 근데 X는 0보다 크다고 그랬지 이 X는 A 더하기 아 A 빼기 1을 우리가 했으니까 그러면은 A 빼기 1은 얘는 될 수가 없고요 결국에 4분의 1이다 그럼 A는 4분의 5다 첫 번째 항은 4분의 5다 답은 이렇게 그냥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항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첫 번째 항만 있는 식으로 바꿔서 어? 우리가 그 값을 구했고 1보다 큰 경우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자 15번 삼각형 ABC에 대해서 A가 45도 음 자 45도 한번 이렇게 45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땅땅땅땅 A B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럴 때 잘 봐 어 BC가 2루트 2야? 응? BC가 2루트 2 그 다음에 난 이 길이 몰라 X라고 놔둘게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근데 우리는 X 구할 수 있어 특수각이고요 2변길이 알지 근데 3변 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X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사인 값을 구하래 사인 B는 어떻게 해? 사인 B분의 B는 사인 A분의 A잖아요 근데 사인 A가 이거라고 한다면 사인 A는 2분의 루트 2분의 2루트 2에요 맞죠? 한 쌍을 알아 근데 얘를 값을 몰라 근데 사인 B를 우리가 구해야 돼 어?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X라고 놔뒀어 X라고 이 X라고 놔뒀어 근데 X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얘 알고 얘 아니까 B도 사인 B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곱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는 사인 우리가 얘를 구해야 되잖아 얘는 어떻게 구하지? X 제곱 이렇게 이거 4하고 4니까 나누기 4인가요? 4 4 16인가요? 제곱을 또 해야 되니까 제곱을 해야 되니까 얘를 구하면 되네요 맞죠? 얘를 구하면 돼 이 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X 제곱을 빨리 알아보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죠 이거의 제곱은 응? 어떻게 되지? 이거의 제곱은 8인데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2 X 제곱 마이너스 2 따당 X 제곱 곱하기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땅땅 약분이 되고요 흠흠 X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아하 X 제곱은 여기다가 2 빼기 루트 2 이렇게 묶이고 이게 8이니까 약분을 하면은 2 빼기 루트 2 되고 얘는 아 2 더하기 루트 2 어 잠깐만 2 더하기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면 4 빼기 2이고요 약분이 돼서 4 2 더하기 루트 2 얘네요 얘를 넣읍시다 그러면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어 제곱한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넣으면 되죠? 바로 넣으면 제곱을 구했으니까 그럼 제곱을 구했으니까 얘는 어 2 더하기 루트 2 4분의 2 더하기 루트 2 답은 4번 알겠죠?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 둘 다 이용했네 여기까지 자 16번 자연수 k에 대해서 얘 양의 약수의 개수 자 10배 k 제곱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어 이렇게 돼서 양의 약수의 개수 fk 는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1이라서 k 더하기 1의 제곱이네요 아 fk가 완전히 주어졌어 그럼 여기다가 뭐야 루트 fk는 뭐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 식은 이 식은요 음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이구나 맞죠? 요 식은 근데 얘 식은 그러면은 부은 분수로 바꾸면 k 더하기 1분의 1 요거서 이거 뺀게 1이니깐 1은 뭐 꼽해주나 봐라 k 더하기 2분의 1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시그마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15 자 어떻게 하죠 이거 한 칸 차이잖아 부호가 바꿔졌어요 얘다 k 더하기 1을 넣으면 얘가 나와 자 그러면 작은 거 작은 거 큰 거 큰 거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앞에 항이잖아 항이 작은 거 요거 전체 숫자가 작은 게 아니라 항이 작은 거 그러면 얘는 2분의 아니면은 1부터 몇 개 넣어서 마지막 거 넣어서 뭐 없애줘도 돼요 근데 나는 그냥 그걸 간단하게 그냥 2분의 1 빼기 17분의 1 이렇게 구할 거라는 거죠 그럼 34분의 17 빼기 2라서 34분의 15가 답이 됩니다 보기쁜지는 않지만 이게 답이에요 여기까지 자 17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 모든 항이 양수 자 모든 항이 양수 보시고 뭐 등차수열이 아니니까 얘를 간단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A의 R의 4승 더하기 A의 R의 8승은 7, 3, 8이라고 넣고 생각을 합시다 자 공통인 게 A의 R의 이거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1 더하기 R의 4승은 7, 3, 8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서 어? 얘네 둘의 곱이야 그러면은 A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죠 뭐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서 어?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어? 그러면 A 다섯 번째는 뭐야 9지 9 왜냐하면 양수를 했잖아 그럼 A R의 4승이 9라는 거잖아 여기서 9가 이렇게 나와요 맞죠? 얘가 9가 이렇게 나와서 휴 9 약분 하면요 9 8에 72 9, 2 아! R 4제곱은 81이구나 R 제곱은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R은 3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도 걸 수 있죠 뭐 이걸 이용해서 뭐야? R 81 A 곱하기 81 그럼 9 A는 뭐냐? 81분의 9 9분의 1 어? 9분의 1이에요 9분의 1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죠? 첫 번째 항은 9분의 1 공비는 3 더하면 9, 3, 27, 28 9분의 28이 어? 답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1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수열 그 다음에 CN의 일반항은 AN에서 얘를 뺀 거래요 그때 제 채소값 그러면은 AN부터 빨리 찾자 등차수열이래 아! 얘도 등차수열 다 등차수열이네 그러면 빨리 찾을 수가 있잖아 완전히 뭐냐? 첫 번째 항이 AN은 첫 번째 항이 10이고요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7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AN은 7 N 더하기 3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 BN의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2야 그럼 여기서 BN 여기서 한번 쓱 한번 구해볼까요? BN은 어? 어 B 더하기 세 번째 항이니까 2D는 마이너스 2 얘는요 B 더하기 5D는 16 그럼 이렇게 해서 뺄게 그러면 3D는 18 D는 6 아하 BN은요 BN은 6N 더하기 6이면 6이면 6이 12 뭡니까? 첫 번째 항이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 항이 6이 나와서 6이 12 14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되니까 얘 뭐야? 마이너스 20인가요? 어머나 굉장히 많은 수가 빠져있네요 맞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4 여기다가 마이너스 14 6이 12 맞죠? 6 30 마이너스 14 이렇게 됐어요 자 AN도 나왔고 BN도 나왔어 그러면 CN 찾을 수가 있네요 따라서 따라서 CN은 AN 7N 더하기 3 빼기 2 6N 빼기 20 분 6이 12 뭡니까? 마이너스 5N이에요 더하기 3인데 더하기 뭐죠? 더하기 40에다 43 자 근데 얘 절대값을 취한 거에 최소값이래 절대값을 취한 거에 이거에 최소값 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0 근처에서 어떤 값을 갖는지를 보면 되네요 0 근처에서 줄줄이 줄줄이 쭉쭉쭉쭉쭉쭉쭉쭉 얘가 커져봐 N이 쭉쭉쭉쭉 커지면 만약에 8일 때 8이면 40이니까 3이 되네요 어? 더 작아질 수 없어요? 더 하나 더 큰 거 써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45인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돼서 2가 되잖아 맞죠? 절대값이니까 어? 여기다가 8 8번째 항은 3이고 9번째 항은 2네 그 다음에 10번째 항은 뭐 여기서 또 이제 5씩 올라가면 되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줄어들고 이때 올라가는데 어? 이때가 최소호라는 거지 맞죠? 2네 괜찮습니까? 그냥 뭐 대충 몇 개? 뭐 근처 0 언저리 근처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요 전에는 뭐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8 마이너스 8인데 절대값을 취해서 아니 아니 그냥 8이구나 8인데 절대값이 없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죠 됐죠? 얘가 제일 작습니다 최소값 2 여기까지 자 1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넓이 빨리 삼각형을 찾아내 봐야 되겠다 어떤 삼각형일까 오 얘 보니까 2R분의 B 자 변의 길이로 다 바꿀게요 왜냐하면 변의 길이 관계를 우리가 알 거야 알고 싶어 어? 빨리 지금 변의 길이로 다 바꿀 겁니다 응? 얘가 어떻게 되냐면 2R분의 B죠 2R분의 C에요 땅땅 아 B는 C에요 2등변삼각형 일단 나왔어요 얘도 변의 길이로 다 바꿀 거예요 얘도 변의 길이 자 사인 A는 2R분의 A 바꿨어요 2R분의 B 바꿨어요 쭉 2R분의 C 근데 이제 이게 연습이 되면은 아 사인에 대한 1차 1차구나 아 2R은 빼고 나서 생각을 해줘도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바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바로 써줬으면 좋겠고 또 얘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2 곱하기 잠깐 자 보자 B와 C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그냥 B라고 이제 바꿔도 되겠죠 얘도 그냥 B라고 바꿔도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B와 C가 같은 거를 가 조건을 계속 이용을 할게요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러면은 2B제곱 빼기 A제곱이 나왔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곱하기 B B 써야 되지 원래 B C 써야 되는데 B B B제곱 왜냐하면 B와 C가 같으니까 얘는 더하기 1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어 이제 요식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면 돼요 얘는 약분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쭉쭉쭉 아 지금 B분의 A 자 잘 보세요 B분의 A 더하기 1은 뭐죠? 얘도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뭐 양쪽을 곱해도 돼 B 곱해도 되는데 그냥 얘는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은 2 빼기 B분의 A의 제곱 더하기 1이네 아 그냥 우리가 B분의 A에 대한 2차시라고 생각하고 B분의 A부터 구해보자 아니면은 B제곱을 곱해서 그냥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수분해를 해도 돼요 B제곱 그럼 얘랑 얘랑 일단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얘를 대문자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X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더하기 X 빼기 1은 0 근데 X는 얘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X는 1이야 결국에 뭐라고? A B분의 A가 1이야 아 그 말은 A는 B구나 아 B는 C구나 맞죠? B는 C구나 나왔죠? B는 C구나 아 정상각형이구나 근데 이 정상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래 그러면은 뭐 싸인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그걸 찾아낼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냥 반지름이 길이가 2래요 어? 그 정상각형을 한번 이렇게 뭐가 우리가 자동차 좋아하는 자동차 모양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얘가 어 2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어떻게 돼? 2대 1대 루트 3이잖아 아 여기는 뭐야 2루트 3이야 아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야 그때 정상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이거의 제곱을 쓰면은 4 3 12 땅땅 세서 3 3 루트 3이 그러면 삼각형 넓이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싸인 법칙을 이용해서 뭐 구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60도 다 60도가 나왔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어 반지름도 나왔고 찾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자 20번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아 1이 일단은 공비는 1이 아니래요 등비수열 AN 등비수열인데 뭐 등별의 합공식 쓰면 되는 거겠지 1차식이 아니라 R1일 때는 얘가 1차식일 거야 N에 대한 그 다음에 어 BN이 등비수열 어 BN도 등비수열 이걸 다 계산했더니 계속 등비수열 IN도 등비수열 BN도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은 말이야 응?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에요 R의 N제곱 합은요 어떤 꼴이에요 R이 1일 때는 이런 꼴이야 R이 1이 아닐 때는요 어떤 꼴이냐면 이런 꼴이야 이거 같은 수 자 어 선생님 이거 A의 1마이너스 R의 N마이너스 1쓰는 꼴 아닌가요 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맞죠 여기 이런 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A가 오면 되는 거고요 얘는 뭐죠 여기는 이게 오는 거지 어 뭐 R 빼기 1분에 A가 오면 되죠 빼기 R 빼기 A분에 똑같은 수 어찌됐건 얘랑 얘랑 이렇게 빼기니까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꼴이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얘를 지금 형태를 쭉 써주면 3 더하기 어 뭐 N 더하기 SK 뭐 SK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줍게 K는 1부터 N 여기다가 뭐 쓸까 1 빼기 뭐 R분에 어 A 1 빼기 R분에 N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나요 A에 대한 합공식 그러면 아 지금 얘가 이렇게 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등비수 이게 R마이너스 1이 아니라 N이죠 맞죠 N이죠 등비수열이 나오니까 뭐 다시 한번 써볼게요 3 더하기 N 시그마 1 빼기 R분에 A 더하기 어 뭐 빼기 빼기라고 할까요 빼기 1 빼기 R분에 A R의 M승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N K는 1부터 N이니까 더하기 1 빼기 R분에 A N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빼기 1 빼기 R분에 A 시그마 R의 N제곱 K는 1부터 N 뭐 그냥 한번에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잘 보자 얘를 또 계산을 하면은 뭐가 됩니까 R 1 빼기 R에 N승 1 빼기 R 이렇게 되잖아 맞죠 이렇게 두개 곱한게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 생각을 하면 3 더하기 N으로 묶어줄까 1 더하기 1 빼기 R분에 A N 빼기 1 빼기 R분에 A R 요거의 제곱이네 밑에는 제곱이 있고 A R 어? 그 다음에 이게 1 빼기 R N승이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써줄게 아 나는 그냥 다 안 쓰고 하고 싶은데 그냥 혹시나 복잡해 보일까봐 복잡해 볼까봐 더 복잡하게 하나 1 빼기 R에 제곱 A R 더하기 1 빼기 R에 제곱 A R R에 N제곱 자 이게 바로 등비수열 이거야 돼 이게 BN이야 이게 BN 등비수열 해야 되니까 어 얘네만 남기고 얘네만 남기고 얘네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럼 얘는 뭐야 얘네 대한 1차식 N이 막 변하는데 얘네 대한 1차식 있으면 안 돼요 N에 대한 1차식 있으면 안 돼 그럼 얘가 뭐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 맞죠? A 1 빼기 R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0이 돼서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아 A는 R 빼기 1이구나 맞죠? 일단 식 하나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음 R 빼기 1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상수항인데 이 상수항끼리 더해도 없어져야 돼요 어? 그럼 얘를 노란색을 써서 한번 봅시다 3 더하기 여기서 1 빼기 R 1 빼기 R이 여기 보이죠? 1 빼기 R 남겨주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1로 바뀌어서 1 빼기 R 분의 A를 빼기 1로 해서 이거 더하기 1로 바꿔줄게요 그럼 남은 게 1 빼기 R 분의 R이야 얘가 0이 돼야 돼 맞죠? 얘가 0이 돼야지 없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냥 뭐 이걸 이용했다가 이거 한번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여기 속에 있으니까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 여기서부터 바꿔주면 참 더 편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바꿔줬으면 더 편했죠 음 좋아요 여기서부터 얘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아 너는 그냥 더하기 1로 바꿔주고 얘만 계산하자 이렇게 했어도 괜찮았을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 1 빼기 R 3 빼기 3R 더하기 R은 0 그러면은 2R은 3이니까 R은 2분의 3이에요 여기다 넣으면은 A는 뭐죠? A는 2분의 1이구나 괜찮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8을 곱해서 여기다 8 그럼 2분의 8 더하기 얘를 하래 뭐 간단하게도 안 해주고 말이야 11 2분의 11이 답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21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뭐야 아 지름으로 한대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 한번 찾아 놓고 시작할게요 반지름은 여기가 뭐 여기가 5라고 하고 여기가 여기가 5라고 할게요 내가 5 그럼 요만큼이 1 요만큼이 1이네 맞죠? 1 1 그럼 여기도 1 맞죠? 여기도 1 다 1이야 반지름이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지름이니까 여기는 이제 수직이에요 근데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말이야 너희들 중학교 때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어 중학성은 여기서 수선을 내리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큰 삼각형 다 닮음이에요 맞죠? 아니면 여기서 이 한각을 가지고 또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 삼각형도 큰 삼각형과 닮음이죠? 맞죠? 그래서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얘 제곱 얘 제곱은 이거 전체 곱하기 이거 얘 제곱은 이거 전체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뭐 이런 공식들이 막 있었어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뭐 이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비대 요만큼의 삼각형 넓이구나 어? B C H 그게 9대 4래요 그러면은 요거 이거 대 요만큼이 9대 4인 거지 근데 여기가 2잖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9대 4니까 9분의 4 여기가 전체가 2니까 9분의 8이네요 여기 길이가 요거 전체 길이는 요만큼은 뭐예요 요만큼은 9분의 10이 될 거예요 전체 길이가 2니까요 맞죠? 이렇게 해야 요거 전체 길이 대 요만큼이 9대 4가 되겠지 맞죠? 요거 전체 길이가 2인데 거기다 9분의 4를 곱해줘야 얘가 나와서 9분의 8입니다 그럼 요 삼각형 요 세로 길이는 뭐예요? 세로 길이 요거 세로 길이는 이거 곱한 거에 요거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이거의 제곱이라며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이건 다 닮은 무에서 나온 거야 닮은 무에서 나온 거라서 자 얘는 9분의 제가 루트를 씌워줬으니까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줬 이거 두 개 곱해서 루트 씌워줬으니까 루트 80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 전체 길이는 아! 그럼 이 삼각형 닮은 비가 완전히 나왔죠 이 삼각형 닮은 비가 잘 봐 이 직각삼각형 이 닮은 비가 이제 완전히 나왔어요 이 삼각형 닮은 비는 뭐냐면요 9분의 루트 80이고요 여기는 9분의 10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9분의 똑같이 써주시고 10이고 80이면 제곱하면 180 루트 180이에요 맞죠? 아! 닮은 비가 나왔어요 직각삼각형에 그러면은 이제 잘 찾으시면 됩니다 ACD 요만큼의 넓이라서 이거 전체 길이가 이미 나왔죠 이거 전체 길이가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요 높이를 알면 좋을텐데 이 높이는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될텐데 지금 D라는 놈이 중점이야 중점이라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결국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서 여기서 싹 긋죠 그럼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이제 만나게 되겠죠 맞죠? 완전 대칭적이니까요 수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요 전체 길이 1에서 요만큼 길이를 빼면 되는데 이 삼각형도 역시나 닮은 비 요걸 따라가죠? 요걸 따라가는데 이게 1이야 이게 빗변이고 요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요 빗변이고 아 여기다가 루트 180분의 80을 곱해주면 되는 건가 봐요 맞죠? 어?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요거 길이가 뭐야? 요거 길이 어? x라고 한번 해볼까요? 1대 x는 1대 x는 여기서 대응변을 잘 찾아서 쓰면 되죠 뭐죠? 9분의 루트 180 대 9분의 루트 80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탕탕 없어지고 어? 루트 10으로도 나눠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게 계산하면 뭡니까? x는? 이렇게 막 해도 되나? 음... 맞죠? 여기가 1이고 이게 x야 음... 그러면 음... 괜찮나? 대응변이 좋으니까 직각이고 어... 루트 80 180 혹시나 확인할게요 루트 80 루트 180 좋습니다 그럼 x의 길이는 우리가 계산할게요 이거 두개 곱한거는 루트 18x는 루트 8 루트 18 이렇게 나눠주면요 계산하면 어? 뭐 2 루트 2고 얘는 3루트 2에요 계산하면 뭐죠? 얘는 18 어... 루트 18 루트 18 곱했죠 그러면은 자 약분합시다 6 3 2 6으로 3 3분의 2구나 얘는 3분의 2에요 아 얘가 3분의 2야? 그럼 얘는 3분의 1이네? 그럼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요거 전체 길이가 아까 구했지 요거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9분의 루트 180 곱하기 3분의 1 이게 답이네요 자 루트 180 빨리 뭐냐 쟤 한번 해봅시다 루트 180 빨리 처리를 해줄까요? 계속 이러고 다니니까 좀 짜증나네 어... 뭐 2 곱하기 3의 3승인데 루트 180 바로 뭐냐 3 9 20 3 2 루트 5 이렇게 나오나요? 맞죠? 0 6 36 그러면 3 하나 2 하나 줄여주면 되니까 9분의 루트 5가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각형 넓이 9분의 루트 5 뭐 보기 싫게 생겼긴 했네요 자 됐죠? 닮음을 우리가 찾아 냈어야 됐습니다 자 여기서 뭐 요거 좀 닮음 좀 여기 수직인 거 찾아내서 얘도 아 닮음비 저걸 따르는구나 여기까지 자 22번 첫 장이 마이너스 45 공차가 6인 등차수예요 우린 등차수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n 1까지 합이 sn이야 그럼 얘를 빨리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네요 완벽히 구할 수가 있죠 2분의 n 마이너스 90 더하기 n 마이너스 1 6 이렇게 쓰면 되잖아 괜찮니? 괜찮니? 음 맞죠? 틀리지 않았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45 어? 이렇게 마이너스 45 그럼 얘는 3이니까 어 얘는 n 마이너스 45 더하기 3n 마이너스 3이죠 어? 그럼 3으로 묶어주면 3 n n 마이너스 16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아 sn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그때 원소의 개수를 bn이라고 해? 아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일 때는 n 1까지 합이 있는데 k가 1일 때는 1 1 어 원소의 갯수 원소의 갯수 아 자 봅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보면은 재난까지 합이 요거잖아 재난까지 합이 요건데 만약에 n이 1이야? 그럼 k가 1밖에 안되죠? 그럼 sk의 값은 딱 한가지밖에 안나오죠 s1 맞죠? 만약에 n이 2이야? 그러면은 아 얘는 뭐 이런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원소의 갯수 어? bn이라고 한대 그러면은 만약에 b1은 뭐야? b1은 어? b1은 자 n이 1일 때니까 1일 때는 k가 1밖에 안되죠? s1밖에 안되요 b2는 n이 2일 때죠? 2일 때니까 1과 2가 되네 그러면은 얘는 s1과 s2 이렇게 돼요 b3은 아 s1 s2 s3 아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갔더니 얘가 하나씩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앞에 거랑 갔대 그 말은 겹치는 게 있다는 소리죠 어? 얘랑 얘랑 만약에 어 s2랑 s3랑 같다고 한다면 우리 이거 써줄 필요가 없으니까 두 개가 같잖아 맞죠? 그럴 때는 얘를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얘를 생각을 해봅시다 s1, 2, 3 이런 것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차식이잖아 그리고 n은 1보다 클 때죠 딱 이렇게 하면 봐봐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살짝 예를 들어서 한번 택할게요 근데 얘는 비어있어요 짝해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얘는 여기가 8이네 8 맞죠? 그러면 1일 때부터 가져요 여긴 4가 이렇게 있고 1일 때 뭐 여기다가 1 가졌어 2 가졌어 3 가졌어 s3 s4 값이야 s5 값 s6 값 6 값 6 값 7 값 6 값 7 값 8 값 근데 이게 되게 대칭적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그럼 이 8이랑 s9는 이 값들을 쏙쏙쏙쏙쏙 갖는데 이 값이랑 s9는 이 값 하나 추가 갖는다 하더라도 같으니까 아 s8이랑 s9랑 s7이랑 같죠 s9랑 s7이랑 같애 s9를 더 추가해줘봤자 s7에 다 있단 말이죠 맞죠? 어? 그래서 자 b8은 s1 s2 땅땅땅땅땅땅 s7 s8까지 이렇게 있어요 근데 b9를 했더니 여기다 9를 써줄 필요가 없는 게 얘랑 같이 같애 s7이랑 s9랑 맞죠? 써줄 필요가 없어요 s10도 마찬가지로 얘랑 같애 뭐랑? s6이랑 같애 대칭적이니까 그래서 써줄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b8은 b9랑 같고 b9는 b8이랑 같았는데 b10도 추가를 해줄 필요가 없어 똑같애 b10이랑 같애요 그러면 얘랑 얘랑 다 같애 뚝뚝뚝뚝 같아서 그럼 여기 생각해보자 얘는 16인데 b16은 어? b15랑 같을까요? 아 0을 포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애초에 0 하나를 포함했기 때문에 b16은 새로운 여기까지 있는 값에다가 플러스 이제 합집합 이제 0이라는 값을 우리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0 맞죠? 그래서 b16은 지금 b15랑 다릅니다 얘랑 얘랑 달라요 b15까지 했으면 여기랑 똑같아서 b1이랑 똑같기 때문에 더 써줄 필요가 없어요 집합기호 해석 됐죠? 그래서 아 b15는 16이랑 달라 하지만 b14는 15랑 같구나 b8도 같구나 b7은요 b7은 b8 s8을 안 같죠? s8 그래서 b7은 b8이랑 달라 근데 같게 하는 p값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이게 최소값이고요 아 이게 최대값 얘는 다르니까 얘 값을 하면 안 되지 8 더하기 14는 22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되겠습니다 어? 등차수열의 뭔가 합공식 같은 걸 이용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합공식의 형태 2차식 자 2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저런 식이 된대요 아 어디 x가 어디 사이 범위에서는 얘를 따라가고요 상수함수야 n이 정해지면은 얘는 상수지수함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수함수야 그냥 얘는요 그 바깥 범위에서는 그냥 0이야 상수함수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n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어 뭐 얘 개수 기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음 이제 뭘 의미한지 봐야죠 fx의 그래프 얘 그래프가 있는데 그럼 얘는 2차식이죠 맞죠? k는 자연수고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랑 얘랑 한 점에서 만날 때 n, k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아 n, k의 개수 음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a1이 나왔잖아 이 a1이 뭔지를 좀 볼게요 a1을 구해봅시다 a1 즉 n이 1일 때잖아 n이 1일 때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n이 1일 때는 이 fx는 어떤 식이 되냐면요 1일 때는 3 근데 뭐죠? 1일 때는 아 x의 범위는 x의 범위는 3이니까 아 1을 넣었으니까 음 1부터 9의 0승이니까 1부터 1을 넣었으니까 9까지구나 그때 얘가 3이야 얘는 0이야 그 바깥 범위는 0이야 그 2의 범위는요 맞죠? 이제 부동방에 이제 조심해 주시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잘 봐 여기다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어 이렇게 되는데 1부터 1일 때는 3이래요 3은 비어져 있어 이렇게 3이야 쭉 쭉 그 다음에 어디까지? 9까지 아 3은 채워져 있구나 1부터니까 1 9까지 여기 9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고 나머지들은 여기서 이렇게 다 0이게 되는 거죠 비어있고 이렇게 그런데 얘가 만나야 돼요 쟤를 그려서 만나게 해줘야 돼요 어 얘를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하려면 K값이 어떤 식으로 적당히 변해서 여기를 지나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지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이 요거는 포함하면 안되죠? 어? 좀 더 이쪽 편에 있어야 되고 얘는 포함해도 되고 여길 지날 때 K값 어떻게 구해? 여길 지날 때 K값 어떻게 구하죠? 뭐 여기다 각자 넣어서 1,3을 넣어서 해도 되는데 K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K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X값에다가 제곱한 다음에 Y값으로 나눠주면 돼 이거에 제곱해서 이거를 나눠주면은 어 3분의 1이네 이때는 3분의 1이야 K값이 이때는 K값이 언제예요? 이때는 이때는 K값이 음 이걸 제곱해서 이거 81이죠? 그러면 어 얘로 나눠줘야 되니까 9네 아니 아니 27이죠? 27? 27이네 27인데 27은 포함하면 안 돼 얘와 얘 사이인데 포함하면 안 돼 그리고 K는 자연수야 그럼 K는 1부터 26까지의 수를 가질 수가 있어 얘는 포함하면 안 되지? 얘는 비어있으니까 그 사이를 사이에 값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게 해야 돼요 K는 음 맞죠?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순서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맞죠? 어 A가 1일 때는 1,1부터 1,26까지 쭉 걔네들의 개수가 나온다 맞죠? A에는 1,1부터 그러니까 A1은요 뭐 만족하는 순서상을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0,26 어 얘는 이걸 따라가는 거고 맞죠? 그래서 26개 A1은 26개 얘는 26개입니다 결국에 A2일 때도 또 똑같이 해보면 돼요 A2일 때 A2일 때 그럼 A2일 때 한번 봅시다 어 A2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9야 9 얘는 9인데 9인데 똑같은 모양이야 근데 이 범위가 또 달라져요 이 범위가 어떻게 돼? 범위가 2일 때는 어 9부터 X 뭐 이하 80일 80일 2니까 80일 맞죠? 그리고 이때 얘는 또 0이고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자면 또 얘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하자면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자면 여기서 뭐 9니까 뭐 여기서부터 친다고 칠까? 적당히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는 색깔 칠해져 있고요 여기가 9고요 여기는 뭐죠? Y값도 9네요 땅땅땅땅 이게 쭉 돼서 아주 많이 80일까지 해야 되는데 칸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80일까지 할게요 그럼 이때도 K값을 어떻게 찾죠? 어떻게 찾죠? 이걸 제곱해서 얘로 나눠주면 돼서 이때 만족하는 K값은요 이때 만족하는 K값은 뭐가 되나요? 이거 제곱해서 9예요 이걸 제곱해서 하는 거는 뭐죠? 2 81을 제곱해야 돼? 81을 제곱해서 이거 나누니까 81 81 해서 9로 나눠야 되니까 9고요 9 8에 72 9 7 2 9야 근데 얘는 포함하면 안 돼 얘는 포함하고 따라서 9부터 7 2 8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계산은 여기까지 해서 여기 8 걸 빼면 되니까 아 720이구나 굉장히 큰 수가 나오는구나 아 A2는 720이구나 얘는 또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일반화도 시킬 수가 있는데 구하면 돼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구합시다 몇 가지 하는 걸 보고 일반화를 시켜서 또 저거 저거 고작 이거 두 개 또 하려고 일반화 이 추이가 있어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것보다 그냥 바로 구해도 돼요 근데 저건 나누기니까 뭔가 좀 약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뚝뚝뚝뚝뚝뚝뚝 해볼까? 빨리 빨리 자 어 A19 A19 구해봅시다 19는 어디서부터 어디죠? 아 얘도 요것만 이것만 이것만 잘 구해보면 되겠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이 값이 뭐지? A19를 넣으면 A19 넣으면 얘 뭐야? 어 3의 19승 요거의 Y값은 3의 19승이야 맞죠? 3의 19승 근데 요거의 X값은 뭐야? X값 X값은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9에 9에 18승 9에 18승이고요 얘는 색칠되어 있고 9에 19승이에요 그러면은 또 얘를 지나는 곳 K값 찾으면 이걸 제곱해 그럼 3의 36승이니까 3의 72승 어? 맞죠? 3의 36승에서 얘를 제곱해서 얘로 나눠줄 거잖아 3의 19승으로 어? 그럼 거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해야 돼? 거기에서부터 이걸 제곱해봐 3의 어 3의 어 38 곱하기니까 76 76 여긴 3의 76 그럼 3의 76승에서 또 얘로 나눠줘야 되나요? 3의 19승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빼기 1까지예요 그럼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게 나오네요 그러면 A10 여기 지금 A19는 어? 3의 19승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서 이거 뺀 거는 3의 19승에서 3의 76승에서 3의 72승을 뺀 거예요 뭐 데스트 이렇게 쓴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의 20승 구할게요 20승 얘는 어떻게 하나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뭐 쩍해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얘까지 근데 얘가 뭐야 9의 9의 19승인가요? 여기는 9의 20승이네 여기는 뭐야 3의 20승이네 그럼 이걸 제곱해서 이거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때는 무슨 색깔로 할까? 이때 요거 초록색 이때는 이때 요거 지나갈 때는 이걸 제곱해서 3의 19승 아까 3의 76 3의 76승 나누기 3의 20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3의 20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80에서 3의 20 뭐 빼기 1인데 어 요거 포함하면 안되니까 빼기 1까지 여기서 여기서 이수까지 그럼 결국에 얘는 3의 20승에서 3의 80승 20승 분의 3의 80승에서 3의 76승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어? 맞죠? 그 다음에 요 B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 얘가 분모에 분자에 있어야 되네 얘가 분모에 있어야 되고 그럼 얘를 밑으로 이렇게 좀 써줘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응? 다 보여요? 써주면 3의 아 뭐 이렇게 이렇게 곱했다고 치자 곱했다고 3의 19승 3의 76승에서 3의 72승을 빼줬어 그럼 얘가 이렇게 약분이 돼가지고 3 분모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얘는 3의 72승으로 다 약분이 되죠 3의 72승 그러면 이거 분모는 3의 하나가 있고 3의 72승으로 약분하고 3의 8승 빼기 3의 4승 3의 8승 빼기 3의 4승 아이고 34가 아니라 3의 4승 그럼 얘는 3의 4승 빼기 3의 뭐죠? 빼기 1이죠 마치 3의 4승으로 분모 문자를 약분을 했어요 그럼 얘는 또 이제 분모 3의 4승으로 또 묶이네 그럼 얘를 또 뭐 그냥 3의 4승 3의 4승 빼기 1 괜찮죠? 그럼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3의 4승 빼기 1 약분이 돼서 얘는 27이구나 아 얘는 27 어 뭐가 얘가 27 26 27 720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2 2 2 7 7 3 답은 7 7 3이 되는 거죠? 7 어? 2 2 다 더해서 6이 됐는데 얘랑 더해서 13이 되니까 7 7 3이 답입니다 됐죠? 아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야 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6 6 13 14